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. 저희는 한 번 이렇게 정시에 떠나고요. 모든 사람이 시간을 잘 맞춰라. 아저씨는 숨을래. 숨을래. 손님 충분히 다 떴는데? 설원님 없고 하면 되지 뭐. 괜찮은데. 하와이 따지다. 진짜 너무 잘하셨잖아 내가 하나 먹었는데 배경을 없애려면 더 가까이 가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벗겨야 돼 홈페이지 2.3.5.3 2.3.4 2.4 2.5 3.4 3.5 4.5 5.5 6.5 이게 무슨 베리인가 뭐지? 나 이렇게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싫어 이 여성파우가 이게 어우 이 여성파우 자 이겼네 대단하다 여기가 많아 아이고 그 마을 치고 가면 눈가 올라오는 거 아이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